낮에 잡은 물고기는 어느덧 저녁 만찬 재료로 변신한다. 종류도 크기도 각양각색, 요 민물고기들로 어떤 요리 만드시려나 바삐 걸음 재촉하는 남정네들. 설마 흔하디흔한 매운탕 끓이는 건 아니겠죠. 오라, 저것은 튀김가루?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 요리사님. 이리 와, 너 요리학원 홍보도 하고 이리 와. 요리학원. 동생 중에 하나가 진짜 일식 요리사 강사였어요. 셰프 한번 제대로 골랐다. 맞아요. 손실 한번 바래주시오. 안산 상용수요. 근데 어쩌고 표정이 뜨덤이지. 변하신가 몰라. 그리고 튀김은. 진짜 요리사 일식 강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진짜로, 저기,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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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치킨집 사장님. 아, 저게 좋아요. 다양한 직통의 분들이 가족으로 드셨네. 어, 그럼요. 튀김 요리에 최적화된 가족 구성. 아, 이거 언제다. 골면 소리 연발해도 직업 정신 투철한 요리 강사. 오늘의 메인 메뉴 첫 번째. 민물고기 튀김에 들어가신다. 지글지글 맛이 보이는 소리. 얼만큼 튀겨야 가장 맛있게 튀겨지실까요? 글쎄요. 노릇노릇 튀겨내야죠. 몇 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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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색깔 보고 꺼내야죠. 노릇노릇한 색깔. 네. 맛의 척도, 노릇한 색이 얼추 완성되어 가고. 테디에 송천강변 생선튀김 완성이오. 안 뜨거워. 어메. 꽉 찼네 찼어. 맛이 어떠세요? 됐네, 됐어. 왜 아니요, 이 맛이지. 바삭바삭 튀김 맛 봐서니 다음은 조림이다. 이 가족이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메뉴. 아는 사람만 안다는 민물고기 요리의 꽃 도리뱅뱅이란다. 그런데 조림 요리라더니 왜 기름에 찌길짝을 튀기는 건가요? 기름 버리고 양념장 위에 넣고 한 번 더 구우면 되는 거예요. 하하 참으로 박식하시다. 지침 내린 레시피대로 튀긴 생선에 맛깔 쓰는 고추장 양념 골고루 발라주고 고소함의 대명사 참깨 솔솔솔솔솔 뿌려주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두리뱅뱅 시식시간이 찾아왔다. 자연산 우리뱅뱅 최고예요. 먹고선 그만해야지 하는 거야. 강원도로 놀러오세요.